Chapter 15에는 또 어떤 유용한 표현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요. Are you ready to order? 이 문장 가지고 갈 건데요. 이 문장 자체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을 받으시던, 주문을 하는 입장이 되던, 아무튼 Are you ready to order? 라는 말은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좀 응용을 하면요. Are you read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이럴 준비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Are you ready to go? 갈 준비 되셨어요? Are you ready to answer the questions? 이렇게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셨어요? 혹은 Are you ready for? 다음에 명사를 써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경기할 준비 됐어? Are you ready for the game? Are you ready for the exams? 이런 식으로 시험 볼 준비 됐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I'd like a house salad, please. 이렇게 해요. I'd like라는 건 어떤 먹을 것을, 혹은 어떤 것을 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주세요. 식당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주문을 하는 거예요. I'd like a house salad, please.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추천하는 이 샐러드가 있겠죠. 그 샐러드, house salad을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을 하실 때는 I'd like 뭐 뭐, I'd like 뭐 뭐 이런 말로 간단하게 그것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I'd는 원래 I would를 축약한 말이에요. 짧게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I would 줄여서 I'd, I'd like a 뭐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으면 I'd like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양하게 넣으셔서요. I'd like a steak, please. I'd like a glass of red wine, please. 이런 식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What sort of dressing would you like on that?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What sort of dressing? 어떤 종류의 dressing을 Would you like? 원하세요? 그러니까 드시겠어요? on that? 그 위에 얹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샐러드를 시키셨는데 샐러드 위에 어떤 dressing을 얹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를 물어볼 때는 What sort of? 혹은 What kind of? 이렇게 하시고 명사 쓰시고 원하십니까? 라는 말에는 Would you like? 의미는 Do you want? 와 같아요. 원하느냐고요. 근데 Would you like? 와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종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음악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을 주로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What sort of music을, 그렇죠? What sort of music을 Do you usually listen to?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What sort of music 한 덩어리? Do you usually 한 덩어리? Listen to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연결 연결해서 회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은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ith that? 그것과 함께 음료도 좀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뭐뭐를 좀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Would you like? 먹을 것 연결해서 이것을 드실래요? 이런 말이에요. 의미는 Do you want? 와 같은 건데요.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Something to drink는 마실 것이에요. Something to eat는 먹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대답을 할 때 Just water is fine. Thanks. Just water 하면 그냥 물이면 됩니다. Just water is fine. 물이면 돼요. Thanks.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했었던 Would you like? 연결해서 뭔가 먹을 걸 뭐 드릴까요? 그렇죠? 드실 걸 드릴까요? 아니면 주스 한 잔 더 드릴까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드실 걸 좀 드실까요? 아, 드릴까요? 먹을 걸 드릴까요? Would you like another glass of juice? 는 주스 한 잔을 더 마시겠느냐는 말이에요. Another는 하나 더 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urah